안녕하세요. 윤곽 수술을 하게 된 민지라고 합니다. 얼굴형이요. 모자를 써도 그렇고 여기 광대, 특히 광대가 좀 남들에 비해서 많이 부각되는 거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어요. 다이어트든 화장이든 머리든 다 해봤는데 이거는 시술이나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연예인들 얼굴형. 연예인들 얼굴형. 연예인들 얼굴 다 예쁘긴 한데 고윤정 씨나 그런 얼굴형. 저는 화려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대신에 다른 부작용 없이. 연예인들 얼굴형. 솔직히 다른 시술 같은 거 했을 때 보다라는 차원이 다른 기분이긴 한데. 수술 잘 끝나고 걸 봤을 때. 그 기분 때문에 수술에 잘 임하려고 합니다. 수술 잘 받고 돌아오겠습니다. 수술 잘 받는 날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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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